우리 상임위원 어른들은 한 7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그러려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셔야 되겠죠. 또 차 타고 오셔야 되니까 힘들게 여기까지 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난다고 저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걸음이기 때문에요. 그분들 걸음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미국 교회비로 돼서 세계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허감이 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 막아야 되겠다고 지구상에서 매주 매일 모이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걸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모든 개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에게 뭘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확실한 미션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확실한 미션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실 때 확실한 미션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메시지, 내일 예배 때 바디메오처럼요. 이게 평생에 못든 눈을 뜰 수도 있습니다. 저런 미션을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할 정도가 아닙니다. 올인입니다. 왜냐? 모든 것이 저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리로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살릴 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올 아웃입니다. 우리는 최고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올 아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올 체인지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 지금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교회사에 엄청난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여기 장노님들도 계시는데요. 장노님들이 전도 때문에 앉아있거든요. 지구상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힘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힘도 있습니다. 진짜 테스트 파워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힘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세계보금화에 대한 급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션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만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 전도자 여러분을 감당치 못할 겁니다.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와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본도 진상 아버지 집을 떠나라. 옛 틀을 완전히 깨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틀로 태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능히 당할 죄 없이 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이 언약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없어진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능히 너를 당할 죄 없이 하겠다. 확실한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 앉았다는 게 깜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복음전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진짜로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을 못하는 게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힘입니다. 장세기 26장 10절 20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한해에 백배의 축복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샘이 우물이 있으면 부자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나라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샘들이 있잖아요. 그게 많으니까 재산이 많죠. 적들이 와서 막고 방해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는 백년의 응답을 주시고 샘 근원을 얻게 만들었다. 샘 근원을 얻었기 때문에요. 덮어도 소용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계보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결코 야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아들 요셉입니다. 세계보금화해야 될 은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 인물들을 모아놨는데 그 정인들이 히브리스 11장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렘넨트 만나거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르쳐야 되니까? 장세기 41장 38점대로 하나님의 은약 속에 복음 안에 있는 이 힘은 어떤 경우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그 렘넨트 전달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싫고 이거 안 해버리면 안되죠. 반대로 다른 거 다 놓쳐도 괜찮아요. 이 힘만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그 왕이 뭐 감동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이 힘이 있습니다. 빨리 교회 회복해야 됩니다. 빨리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주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면 많은 해석과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답들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렘넨트 7명입니다. 드디어 모세에게 준 은약입니다. 지금까지 놓쳐버린 피의 은약 피의 제사들이로 가라. 여러분 앞이 감감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은약 잡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인데 이 은약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정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전 세계에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쳐다볼 때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여요. 언제 재앙이 말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있는 교회들이 거의 문 닫은 것만 문제 아니고 지금 닫을 교회도 또 꽉 찼어요.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교회 살리세요. 그래서 영어학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미국 교회 살리세요. 이 메세이드는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럽 교회 살리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전 세계 교회 일어나서 문 닫은 교회들을 다 살리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자세히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바라왕 앞에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모세가 묻는 질문에 한 대답입니다. 모세는 우리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왕이 나를 찾는데 가 죽을 건데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말씀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했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묻거든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건 절대 황당하게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들은 은약의 약속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며칠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분명히 역사에 납니다. 엘리는 나이 들어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은약의 곁에 누웠더니 영적인 문제가 난 있다 생각되는 분들은 여러분은 굉장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간을 가지세요 나는 병들었다 여러분에게 저러의 기회가 온 겁니다 아마 조금만 한해도 역사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저는 있습니다 진자 은약부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답을 예비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세계보고 말할수록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체험을 조금 하고 나니까 이 뭐랍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어떤 생각이 달라지는 거니까 인본주의를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이 두렵습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 안에 분쟁이 많을 겁니다 다 끝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다시 확인하세요 모든 레바논터들은 모든 레바논터들은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지금 붙잡아라 모든 레바논터들은 하급과 기도가 같이 가도록 해라 아니 훈련 받으려고 하니까 공부가 힘들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훈련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레바논터는 기도와 하급이 같이 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레바논터는 기도와 하급이 같이 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11개의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사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국회 국회죠 모든 부교육자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모든 교육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골고루 우리 성경에서 언약을 탁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레바논터들이 특히 붙잡아야 될 언약 지금 교회가 어렵다 쉽다 뭐 여러가지 있겠는데요 모든 교육자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지금부터 붙잡으면 돼요 베델 여리고 길갈 소용없습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영직 힘을 얻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모든 성도가 다 필요하지만 특히 주의 종들요 오늘 언약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전 세계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레바논터 운동 이마누엘 운동 전 세계교를 향해서요 이제는 우상 막는 결단을요 바벨론을 살리는 결단을요 자 결단만 내렸는데 이런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언약 잡았는데 이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교회 살리게 될 겁니다 장노님들 중직자들 언약 붙잡으세요 사업하는 분들 언약 붙잡으세요 모든 빈 교회들은 넘어간 교회들은 사서 RUTC 만들겠다 기도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니 진짜 기도하세요 그 결단 내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교회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게 뭡니까 회당입니다 레바논드 살려내려는 거죠 회당입니다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능력을 바울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구질구질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달리려면 힘듭니다 바울이 그때 보세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배를 타고 걸어다닌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팀이 전두환 팀 가는 곳마다 모든 문화를 바꾸고 걸고 가셨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비밀 누리는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은약 가진 사람은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자 이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21세기 남은 추적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여러분의 현장교회, 여러분의 교회, 로컬과 팔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실 겁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시스템 자 지금 우리 미자립 교회 팀들하고 제가 지금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증거일 날 겁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숙제를 한 개 내줬어요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오늘 강의를 했어요 몇 개만 찾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버리면 그게 더 발판이 돼요 지금까지 세계 교회를 망친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목사들이 망쳤어요 그렇죠 그렇게 저하고 여러분처럼 능력을 넣은 사람은 망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전도 새로 시작하세요 절대 시스템 그런데 열심히 하지 말고 이거 하세요 이걸 만들면 여기서 모든 응답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완전히 답을 가진 사람들 큰일과 보세요 절대 제자 나옵니다 2장 9절 10절 11절 2장 41절 그러니까 이 은혁 딱 잡는 겁니다 이런 지교회를 열 개만 만들어버려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 세 개 살리는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절대 현장 문제는 사업도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대 이제 거의 성교사님들이 다 봉굴 돌아가고 몇 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또 성교 지역으로 갈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기도가 요금하세요 지금 몇 명 파송받는 분들 또 우리도 정주원 목사도 파송받아 나가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절대 시스템을 찾으세요 이 몸 말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은 제자가 붙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가짜들이 붙어버리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예비한 현장이십니다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전메은 안전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겁니다 사마리아의 역사력은 두 개만 예를 들어요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 편안해요 저도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막 기대가 생겨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이것만 딱 찾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게 마음이 설레는 정도로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제일 걱정되는 사람들은 막 설친 사람은 걱정돼요 저건 저도 막는 건데 그러니까 막 교회들이 가서 오만 짓을 다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다 우리 중직자들의 산업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저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교지로 가는 모든 종들의 걸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살리는 주역들이 지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당연히 세상 살리고 남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스템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제자와 현장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히 교회 살리는 정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